오늘은 431조 끝에서 다섯번째 줄이죠 경원보시왈 여기 3조 경원보시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경원보시왈 경원보시 말하기를 서해왈 서경에 이르기를 입에 유친이라 하고 사랑을 세우면 오직 어버이다라고 하고 이건 서경상서 2종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성립되는 것은 오직 어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얘기의 왈 기의 왈 얘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입에 자친시라 하니 사랑을 세우면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으니 똑같은 말이죠 서경에 있는 말이나 얘기에 있는 말이나 얘기에 있는 말은 얘기 제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 성립되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니 개에필시오 애친은 대저 사랑이 개에필시오 애친 반드시 애친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애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애친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인사친이 입기에니 이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사친 어버이를 성김으로 인해서 인사친 어버이를 성김으로 인해서 인사친 어버이를 성김으로 인해서 인기기에 그 사랑이 서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즉 소위 곧 이른바 효재 위인지 보냐라 효재야자는 위인지 보냐라 그래서 논어 학위편에 나오는 말이죠 또와 제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효재 이것은 위인지 보냐라 인을 하는 근본이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재가 인의 근본이듯이 그 이 사랑 이는 애친 학친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후에 그런 연후에 이후에 추익 금민 금불함이 그러한 연후에 어버이를 친해한 연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미루어 가지고 추익 미루어서 이 금민 백성에게 미치고 그 어버이를 사랑한 그 친해한 그 사랑이 미루어져서 백성에게 미치고 또 금물 모든 만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니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유 차등 경중이라 자유 차등 경중이라 저절로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차등과 경중이 있는 것이다 그 등급의 차이와 그 다음에 가볍고 무거운 경중에 차등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해하는 어버이 사친 친친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순서대로 인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야 모든 나머지 사물들을 사랑한다 아낀다 이런 차등과 경중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 것이니 사인의 소위 상위용이다 이것이 인의가 인의가 상위용 서로 용이 되는 소위 까닭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의가 서로 용이 되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랑과 인과 의의 마땅할 의의 자자 오를 의의 자는 그것이 다 사리에 마땅함이 있어야 그 사랑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등과 경중이 생기는 것이다 자연히 이자수하모교나 그 이자가 비록 묵자의 가르침에 빠졌지만 빠졌으나 묵자의 겸해설에 그 이자가 빠져있지만 기천리 이 천리 일점지 명은 그 천리의 한 점에 밝은 것은 그 이자 라는 자가 비록 묵자 밑에 들어가서 묵자의 가르침을 받아도 겸해설에 빠져있지만 그렇지만은 그 천리의 한 점 밝은 것은 그러니까 천리의 한 점 밝은 것은 하늘로 고여받은 우리의 본성 천성에 한 점 밝은 점이 그건 누구나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한 점 그 밝은 부분은 종 crooked 종 없앨 수 없음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다는거에요. 그 한 점 밝은 것은 우리의 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그 밝은 양심 이것은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다는 그 말이죠. 경류불가식멸자 끝에 없앨 수 없는 끝에 운식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는거에요. 그러니 이것은 하악의 병리의 심야다. 이것은 병리의 마음이다. 잡을병 떳떳하게 잡은 마음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천성을 얘기하는거죠. 하늘로부터 모든 마음이 똑같이 부여받은 인의 예지의 떳떳한 본성. 그것 때문에 그것은 없앨 수 없는 한 점의 밝은 마음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 자가 아무리 묵가에 가서 가르침을 받았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없앨 수 없는 한 점의 밝은 부분이 있다는거에요. 그걸 지금 맹자가 끄집어내서 깨우쳐줬다는거죠. 그러니 그래서 기선친 후소지제 그 선친 먼저 친애하고 친애함을 먼저 하는거에요. 친친이 먼저 라는거죠. 그 다음에 후소 그 다음에 후소 약간 소략하고 소원한거 좀 거리가 있는거 그런것들은 뒤로 한다는거죠. 그니까 친친 다음에 인문대마 애물 이렇게 차등이 생기는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거에요. 선친 후소 친애함을 먼저 하고 그 소원한 것을 뒤로 할 때 유지소택 유지소택 오히려 그 선택하는 바를 알아서 그 선택할 바를 알아가지고 선후 하등 그 다음에 경종 이런걸 안 되는거죠. 그래서 이 부지여 역시 역시는 뭐에요. 거슬러서 시행하는거죠. 거꾸로 시행하는거에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친친을 뒤로 하고 애물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민하고 친친한다든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거에요. 얘기하는거죠.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이라는거에요. 스스로 선친 후소에 스스로 가릴바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거꾸로 역시 역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래요. 바로 그래서 맹자지연이 그 맹자의 말씀이 맹자의 말씀이 극인 소명이 입지하여 그 밝은 바를 인해서 그 밝은 바 그 우리의 그 본성인 그 밝은 바를 인해서 그를 들어가게 할 수 있었다는거에요. 그 한점 이자 이자가 아무리 목자에 가서 겸일서를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만민이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마음 한점 밝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깨우치게 할 수 있었다는거죠. 그래서 이자도 이자 역득 인기명인 이자 또한 그 밝음으로 인해서 인기명 그래서 이 구지야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도 자기 아버지의 장래는 후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묵자의 돌에 이게 박장을 해야 되는데 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후장을 한 이유가 그 한점 발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 사람에는 차등이 있는데 무차등이라고 한다. 차등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절로 앞뒤가 어긋나는 말이다. 그 말이요. 그걸 깨우치게 해줬다는 거죠.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쌍봉요시 말하기를 이자인 약고 적자 이자가 그 서경에 나오는 약고 적자라는 것을 인용해서 마치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한다. 이 말을 인용해서 끌어와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했냐면 레증 그걸 가지고 와서 뭘 증명했냐면 애무차등 살아낸 차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경에 그 약고 적자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서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냐 이건 무차등 차량에는 차등이 없다는 거 그걸 증명해 내려고 했다는 거죠. 이자가 그런데 대행자 위기차 인용 찾고 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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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그 그 그 그 그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이 이자의 말에 그 약고 적자하고 애무차 등의 그 두 말이 서로 어긋난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 어긋남을 말해가지고 맹자 위기차 임요 차 구의 이 구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맹자 맹자 그 그 어긋남을 맹자께서는 그 어긋남 그 사랑이 차이 무차별하다는 말과 약고 적자라는 말에 그 어긋나는 것을 이 구에서 이 구의 뜻에서 어 인식 했다는 거예요. 피유치야 피유치의 야 이건 그 원문에 나오는 거죠. 저것은 취함이 있을 뿐이다. 그 어 약고 적자라는 말을 어 서경에서 어 갖고 온 이것에 대한 아 내용을 어 피유치의야 라고 어 본문에 했었죠. 그 맹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건 취함 다른 다른 뜻을 취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을 취함이 있다. 그것이 에 무차등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것은 시 고 바로 설 주서 그 주서 서경 주서 강글편에 나오는 어 말인데 이것은 어 별류 소취 비아라 따로 따로 유소 취비 그 비유를 취하는 바가 아 있다는 거예요. 으 으 따로 비유를 취해서 어 서경에서 약고 적자라는 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피유치의야의 뜻이라는 거죠. 으 그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서가 주서에 따로 취하는 바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고 보시고 하 이 구는 그 뒤에 두 구는 그 뒤에 두 구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그 갓난아이가 이 우물 우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그 갓난아이의 죄가 아니다. 갓난아이가 죄가 아니다. 그 두 구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해석한 것이냐 하면은 가케 주서 본의 그 서경 그 주서에 강교편에 지금 약보적자라고 말한 그 본의를 해석한 뜻이라는 거죠. 그 그 이 적자를 백성에 비유해서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 법을 어기고 하는 것이지 그 죄는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려고 약보적자라는 말을 서경에서 했다. 이런 의미에요. 본뜻이 그런 것이다. 그것이 사랑에 차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서경의 본뜻이 그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에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알 일본 변유 꾸박 함이 그 일본이라는 것은 근본이 하나라는 거에요. 근본을 하나로 함에 바로 유 꾸박 꾸하고 박함이 있는 것이다.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꾸하고 박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이것은 목연 근간 지엽 이 자유 애소 차제여 그 근본이 하나이 있는 것이 이 근본이 하나인데 후박함이 있는 것은 마치 나무와 같았어요. 이 목연에서 나무와 그 근본이 하나 한 나무와 같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간과 근간과 뿌리와 줄기와 지역 가지와 잎이 가지와 잎이 자유 대소 자제 저절로 크고 작고 그 다음에 차례가 있다는 거에요. 차등이 있다는 거죠. 나무에도 어떻게 보면 뿌리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또 가지와 잎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대소 차제의 등급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에요. 그 후하고 박함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베풀 때 친친인민 애물처럼 후하고 또 관계가 멀면 좀 박해지고 이러는 것이 마치 나무가 그 근간과 지엽이 크고 작고 이렇게 차례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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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2번이 되면 2번은 근본이 둘이라는 거에요. 근본이 하나가 아니고 근본이 둘이라면 즉 천하 개시 부모 천하가 모두 바로 분모 분모가 되니 근본이 여러 개면 천하가 모두 다 분모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 두 분 근간 지엽요 라 근간과 지역 뿌리 줄기와 가지 잎 그분이 분별이 없어지게 되는 거에요. 모두가 분모가 되니깐 하나하나마다 다 근간이 근본이 있어가지고 각기 다 각자 도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등이라든가 대소 이런 구분이 하나도 다 없어진다는 거에요. 개 개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대적 친친 어버이를 먼저 친히 하고 나서 인민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나서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악유 차등 부동이라 각기 차등이 있어서 같지 않은 것이다. 그 친친 인민 애물 그것이 모두 각기 차등이 있어서 같지 않은 것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자 불식 이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위의 우차등이다. 그 사랑을 함에 차등이 없다고 한 것이다. 문보무시 말하기를 문보무시 말하기를 문보무시 말하기를 본문에 온 본문에 말하기를 사지 일본 이라 하고 하여금 하여금 근본을 하나이게 하였다. 사지 일본 그로 하여금 근본이 하나이게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집주 이자연지리로 석진아 그리고 그것을 집주 에서는 그것을 자연의 이치로 이 자연지리로 그 자연의 이치로 이것을 해석하였으나 개 보컬 위지 사면 대개 대자는 겨우 이것을 하라고 이른다면 화요금 사 자 이것을 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변사서버인위라. 바로 뭐와 비슷하냐면 서버인위. 인위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 인위를 벗는 것과 흡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를 쓰면, 하여금 사자를 쓰면, 시켜서 한 것 같이 되니까 마치 인위를 건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지금 말하기를 천사지면, 하늘이 시켰다고 한다면 천사지면. 그걸 하늘이 시켰다고 한다면 천사지면. 즉, 막지위위라. 막지위위. 위위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막지위위. 그것을 하늘이 시켰다고 하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딱 하늘이 시켰기 때문에. 그건 거역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누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물지생의, 그 사람과 모든 만물이 태어남의 인물지생의 마뇨부제나, 그 모든 것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뇨부제. 고르지 못함. 만가지로 그 고르지 못함이 있지만, 모든 만물이 다 태어나는데 각기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들은 다 다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불 1번. 그 근본이 하나가 아님이 없는 것은. 모든 만물. 모든 만물이 다 생을 받아서 태어나서 다 똑같이 고르지는 못하지만, 근본이 하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본이 하나인 것은 이 소리죠. 무불 1번. 이 생자. 근본이 하나가 아님이 근본이 하나로서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불 1번이 생자. 근본이 하나로서 생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근본이 하나로 생했다는 거죠. 그것은 약사지연이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약사지연이 막비 자연이니 그 자연 아닌 것이 없으니. 자연이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 갖기 고르지는 않지만, 근본이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지위천이니 이것을 일러서 하늘이라고 하니. 하늘이 모든 만물을 다 생명의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을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이자 2번은, 이자가 근본이 둘인 것은 그것은 비천의다. 그것은 하늘이 아닌 것이다. 이자가 근본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하늘이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집주구절에, 집주 뒤절에 속엄지성시야하야. 뒤에 우리가 읽을 부분이에요. 엄지성시야, 엄지. 그것을 가리는 것이, 가릴 엄자죠. 그것을 덮는 것, 가리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이건 뒤에 장래에 나오는 건데, 옛날에는 어버이의 시신을 부렁에 갖다 버렸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식된 자라서 그걸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흙이나 다른 걸로 덮는다는 거죠. 그것을 엄폐하는 것, 덮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석해서 뒤에. 그래서 이것을 이위 약속 당연하니. 그것을 당연한 바의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자식된 도의로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정여차 자연이자가 상호입니다. 바로 여기의 이와 더불어서 정여차, 바로 이와 더불어서 자연이자, 자연의 두 자가 서로 상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 자연, 천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뒷절에 나오는 시신을 가리는 것도 옳은 것인데,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본이 하나인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러한 자연이라는 두 자가 서로 상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범 인사지 소 당연자는 대저 무릇 인사의 사람 일에 있어서 사람 일이 당연한 바의 것은, 인사의 당연한 것이죠. 인사의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곧 보노 천리지 자연자여라. 반드시 그 천리지 자연, 천리의 자연에 본, 근본한 것이다. 근본, 근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사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은, 다 그 천리의 자연에 마땅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본문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개상세에 상요구장 기침자러니 대저 상세는 태고를 얘기해요. 아주 태고쪽에 상요일직이 있었다. 불장 기친 자, 그 어버이를 장례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친 자원, 그 어버이가 돌아가시거는 대부분을, 즉 거의 위지어학하고, 그러다가 위지어학, 구렁통이의, 구렁에, 구렁학자죠. 구렁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상고, 태고 때는 그 어버이를 장례하지, 제대로 장례하지 않고, 그 어버이가 돌아가면은 구렁에 들어다가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타일에 과지할 새. 그 오후이 다른 날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버이 버린 곳을. 그러니까 홀이 식지하며, 그 여우와 살쾡이가 여우와 살쾡이가 식지하며 그 시신을 파먹는 거예요. 또 승예, 파리, 승자, 모기의 자예요. 승예의 고최지. 그 파리와 모기들이 최저는 모여서 빨아먹는다. 모여서 파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리, 모기들이 덤벼 가지고 그 시신을 빨아먹거나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상유자하야. 그 이마에 자자는 땀이 흥건할 자자야. 흥이 이마에 땀이 흥건해서. 그걸 보니까 차마 자식으로서 볼 수 없으니까 그 이마에 땀이 흥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불시하니. 예자는 흘겨보다. 이런 뜻이죠.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곁으로 이렇게 보면서 바로 보지 못하니. 불시.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 부자야는 이 땀이 흥건한 것은 이 식은땀이 나는 것. 이거는 왜 나는 거냐. 비위인자라. 비위인자. 하위자, 사람인자는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어서 내가 그 식은땀이 흥건하게 나는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비위인자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이 내가 땀을 흥건하게 흘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내가 땀을 흥건하게 흘리는 것이 아니고 중심이 바로 면목이니. 중심이. 그 속마음이 바로 면목. 그 얼굴과 눈에 도달한 것이니. 면목에 도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그 면목에 도달한 것이니. 개기화야 안 류리에요. 류리. 류리. 류리는 뭐 이제 광주리 같은데 흙 담그네 삼태기를 이야기를 하고 류리는 흙을 담아서 실어나르는 그 흑수레 같은 것을 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삼태기나 흑수레를 가지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 삼태기와 흙끄는 이런 수레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엄지한 그 시신을 덮으니 그 창을 볼 수 없으니까 흙을 덮어드린다는 거죠. 그것을 덮어서 가렸으니. 그래서 가한 것이 덮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삼태기와 흙수레를 덮어서 이 엄지하니 그 시신을 가리니 그 엄지 성시하면 아까 나왔죠. 이게 소주에 세주에 그것을 덮는 것이 참으로 불타고 한다면 그 오버이의 구렁에 버려져서 그 동물들이 그것을 해치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 없어서 흙을 덮어서 가리우는 것이 성시하면 이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즉 효자인인지 엄지친이 그 효자와 그 어진 사람이 그 어버이를 가리우는 것이 역필유도의인이라 또한 반드시 그 도리가 있을 것이다. 예는 음이 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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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숫자 옆에 반내자 있는 것은 물구비예자라고 해요. 예는 음이 예다. 최는 초괴반절이다. 자는 칠레반절이다. 예는 음이 예고 위는 어성이다. 그 다음에 류 류는 력추의 반절이고 리는 력지의 반절이다. 인 이자 후장 기친이 언자야. 이자가 이자 후장 기친 그 어버이를 후장에 지낸 것을 인해서 인해서 원차 이것을 말씀해서 이신명 일본지의 반절이다. 이것을 가지고 깊이 밝혔대는 거예요. 일본지의 근본이 하나라는 뜻을 근본이 하나라는 뜻을 깊이 밝히신 것이다. 당세는 위 태고야라. 당세는 태고를 말한다. 위는 기하라. 위는 버린다는 것이다. 학은 산수도추야라. 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의 물이 추, 추, 달려가는 거죠. 물이 아주 급히 흘러서 가는 곳. 구렁으로 모이겠죠. 산의 물들이. 구렁텅이 같은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수가 달려가는 것이다. 모이는 것이다. 예는 문속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모기의 종류이다. 모기의 종류이다. 고는 그래서 승리의 고체라고 했을 때 여기 고는 어조성이다. 어조사다. 그런데 호발, 꼭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루고야라. 루고라고 한다. 음이 루고다. 루고는 뭐냐면 땅강아지 같은 것을 루고라고 그러는데. 땅강아지. 이 고자를, 고자, 여기는 어조사라고 했지만 어떤 자들은 이것을 땅강아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최는 산식자라. 최 라고 하는 것은 찬, 찬은 오일 찬자죠. 모여서 공식, 함께 먹는 것이다. 모여서 함께 막 뜯어먹는 것이라는 거죠. 상은 액자, 상은 이마이다. 자는 자연환출지 모라. 여기서 땀을 아주 흥건하게 흘리는 것. 이 자자는 자연환출지 모라. 아주 흥건하게 땀이 나오는 모양이다. 식은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되는 거야. 예는 사시야요. 예라고 하는 것은 사시, 흙여 보는 것이요. 띠는 정시야라. 띠는 가로 보는 것이다. 불시, 가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불룽불시, 우, 불인 정시는 바로 불룽불시, 불룽불시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불룽불시 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또한 불인 정시. 참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불인 정시, 참아 인정, 참아 정시.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참아 그것을 바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 애통박절. 애통박절 해가지고. 애통박절에서. 불룽위신지신해라. 불룽위신지심. 불룽위심. 여기서 위심이라는 것은. 할위자 마음을 잡는 것. 그 마음을 불룽. 가늘 수 없는 것이 심. 심한 것이다. 애통박절에서. 불룽위신지심해라. 그 마음을 참아 가누지 못하는 것이 심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비위인자. 본문에 나오죠. 비위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비위타인 견지 연약.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타인 견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아서. 자기가 땀 흘리는 것을 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피해서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위 일본자는 이른바 근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일본자를 어차 견지면 여기에서 본다면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본다면 우위 친절하니 또 더욱 친절하니 그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면 더욱 친함이 절실하느냐. 친절하니 계유 계유 지친이라 고로 여찬이 대저 지극히 친한 아주 지친이기 때문에 지친이기 때문에 고로 여찬이 그 때문에 이와 같은 그것이 어버이기 때문에 더욱 아주 지칫이기 때문에 아주 더욱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타인 즉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수요 불인지 심이나 비록 참아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걸 참아 아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 그것을 참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이 기 애통박절이 부지 약찰이 심이니라. 그 애통박절함이 부지 약찰이 이와 같이 심한 데 이르지는 것이다. 그죠? 자기 자식이고 어버이기 때문에 그 애통박절함이 아주 심한 거지 만약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차마 뭐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그 애통박절함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는 바는 부야라 덮는 것이다. 덮다. 또 뭐 뒤집다. 뒤집다 할 때는 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덮는다. 이런 덮을 붙자. 뒤집을 붙자. 그러면 류는 토롱 야요. 그 흙으로 만든 그 이 롱은 삼택이죠. 흙을 담는 삼택이 토롱 토롱이고 린은 토고야라 흙을 칠는 수레 이다. 토요자 수레 여자 의미 여자 토요 린은 토요 야 어시에 귀 엄부 부구 반조절 엄부 기친지 시하니 이에 돌아가서 그 어버이의 시신을 기친지 시 어버이의 시신을 가려서 덮으니 덮으니 차 장매지 예 토요 기하라 이것이 그 매장 하는 매장하는 그 장래 그 예가 토요 기하라 일어나면 일어나게 된 바이다 그 장 매장의 장래 예가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차 엄 기친자 약소 강연 즉 이는 그 어버이를 가리우는 것 엄 기친자 그 어버이를 가리우는 것이 없는 것이 약소 당연 만약 당연한 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즉 효자인인 도이 엄기친자 그 효자와 어진자들이 그 어버이의 시신을 덮는 것이 필요 기도 반드시 그 도의가 있어서 필요 기도 반드시 그 도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불이 박위기의인이라 그래서 이박위기 박함으로써 귀함을 산다는 거죠 그 박장 박하게 장래를 지내는 것을 귀하게 귀하게 불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 효자인인은 반드시 그 도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박하게 하는 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충 보죠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사우멩자 약기 둔사하야 이 또한 뱅자 께서 여기서 약자는 다스린 칫자하고도 같이 통했어요 그 둔사 이자가 회피하는 말을 한 거죠 그 이자의 둔사를 다스려서 전이기 양심지 바리 유부룡 미처하야 그 양심의 바람이 유부룡 미처 그것을 용납하지 용납하지 그 그침을 부룡 이처 그 이자는 끝나다는 거죠 그 그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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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신명 깊이 밝혔대는 거예요 무엇을 밝혔냐 부 요 일본 오직 근본이 하나라는 것 그것을 아주 깊이 밝혔다는 그 그 그 그 이자가 그 회피하는 말을 하는 것을 바스려가지고 그 이자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한 점 그 밝은 것 그것을 그칠 수 없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아주 전적으로 깊이 밝혀가지고 깊이 그것을 전적으로 해서 무엇을 밝혔냐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깊이 밝혔다는 신명구 유 1번 신명구 그래서 기어침지 상 그 어버이의 상 에 에 애통 박절 애통 하고 박절 함이 비타인지 소 가 득 동자라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은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박절한 것이 어버이상의 애통박절한 것이 자식으로서 다른 사람이 느끼는 바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견선왕 소재 장매지 대면 그래서 뭘 보냐면 견선왕 소재 선왕이 제정한 그 매장의 예를 만든 것을 본다면 필성필신하야 반드시 성실하고 반드시 그것을 믿어서 물지유해잖아요. 물지유해. 후회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지유해. 거기에 반드시 그 어버이의 상에는 반드시 성실하고 신심을 다해서 후회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개 자연지 이다. 이것은 진실로 참으로 모두가 자연의 칠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천성 천리 그것의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 어버이의 상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진심있게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자 2번 박장지설은 그런데 묵자가 묵자의 근본이 둘이고 근본이 둘러라고 하는 그 박한 장래에 불리는 설은 장래를 박하게 했는데 박장을 주장한 그 묵자의 설은 근본 2번 박장지설 근본이 둘이고 장래를 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은 위두찬 망작하니 두찬의 망령된 지음이 되었으니 위두찬 망작이니 여기서 두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가 있는데 두묵이라는 옛날에 두묵이 씨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지었는데 그 씨가 운율이 적에 맞지 않아가지고 그 시가 잘 조화롭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묵이 지은 시를 그러니까 뭘 만들었는데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 제대로 조화가 안 되고 어긋나게 만든 거 그걸 그래서 두묵이 지었다고 해서 두묵이 망작 함부로 망령되게 지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두묵이 운율도 안 맞는 시를 지은 것처럼 된 것이라는 거예요. 묵자의 2번 박장의 설이 엉터리 서로 맞지 않는 운율이 맞지 않는 두묵의 시처럼 그 망령되게 주장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두찬 망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불가 행해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쌍봉 요시 말하기를 후장 비치는 그 어버이를 후이 장례 치른 것은 그 이자가 자기 어버이는 묵자의 도리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박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어버이를 후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버이를 후장한 것은 어디에서 바란 것이냐면 바로 귀신지 불룡자의인이 불룡자의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그 본심을 얘기를 한 거죠. 불룡자의 그 마음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버이를 후하게 장례 치른 것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그곳에서 바란 것이 이 이수이죠. 저변 시이자 구련 맹자지 맹하여 이것이 바로 그 이자가 맹자를 뱉고자 한 그 싹이라는 거예요. 왜 맹자를 뱉고자 했냐면 이것 때문에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 그곳에서 바라서 자기가 어버이를 후장을 모신 것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이자가 맹자를 뱉고자 했던 맹하다는 거예요. 또 맹자, 취거, 상세, 불장, 기챈지, 절도고 또 맹자가 나아가서 들은 그 태고 쪽에 그 어버이를 장례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는 맹자가 그 옛날 이야기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가 나아가서 들은 취거, 거명한 그 태고 쪽에 그 어버이를 장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던 그 이야기. 그것도 여, 견득, 발어, 불용, 이라. 그것도 또한 견득,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령이 그만두는 것을 그 침을 용낙할 수 없는 것에서 발현된 것. 자기가 본 천심에 그칠래야 그칠 수 없는 그것에서부터 발현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상세, 불장, 기챈지, 대저 그 태고 시대에 그 어버이를 장사 지내지 않았던 일은 저, 일인, 어, 심, 유, 소, 불안, 하야. 그 한 사람이 마음에 그 불안한 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렁해 어버이를 버리니까 그 마음 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각 엄지니, 그래서 바로 그 시신을 덮었던 것이네. 장친지사 자차 지락. 그 어버이를 장례 지내는 그 일이 그 매장에서 장례를 모시는 그러한 일이 자차시 1호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약 2위 엄득시면 만약에 약 2위 엄득시 그 가리오는 것이 득시 옳다면 그 어버이의 시신을 덮어서 가리오는 것이 옳다면 효자 2위 엄디 엄디 신도 효자와 어진니들이 그 어버이를 덮는 것도 역필 자유 개 도리라 또한 반드시 스스로 하나의 도리가 있는 것이다. 2차 관지면 이로써 본다면 2차 관지면 즉 부장기친 그 어버이를 부희 장례하는 것은 자유불용 이자 그만둘 수 없는 것 불용이 그만둘 수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저절로 그 자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자유불용 이자 그 어버이를 후이 장례 지내는 것은 그 스스로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장기친 후면 그 어버이를 후기 장례해서 모시게 되면 장기친 후면 즉 에 무차등 지설은 그 사랑에 차등이 없다고 하는 설은 불공 작파기 그건 공격하지 않아도 공략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트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는 것이니 집주 약소 당연 사자는 집주의 약소 당연 그 당연한 바라고 하는 것 그 이 넉자는 약소 당연 이라고 하는 넉자는 설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 엄지성시 그 어버이의 시신을 덮는 것이 참으로 옳다고 한 이 한구를 설명한 것이냐 설 엄지 성시 일구 그 엄지 성시 엄지 성시 일구 그 어버이의 시신을 덮는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라고 한 한구를 한구절을 설명한 것이니 가라 가라 아름다울 가짜죠 아주 잘 표현한 글이다 좋은 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 고전 마지막 조금 나오는데 서자 이자 이고 이자 한대 그래서 서자가 이 맹자의 말씀을 이자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거에요 서자 이고 이자 한대 이자 무연 위간할 무연 이라는 것은 좀 녹을놓고 많이 좀 노만이 있는 모습이에요 무연 위간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따 말하기를 명지 의 삽다 명지 의 삽다 명이라는 것은 가르쳐 교자와 통해 명지 명지 여기서 집자는 이지 원래 이자가 이름이 이지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요 나를 가르쳐 주셨도다 스스로 깨우침을 얻은 거에요 서자가 명자께서 한 이 말을 이자에게 고하니까 이 자가 멍하니 잠시 생각하다가 이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 명지 의 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이 등문공 잠구 상이 끝나는데요 무는 음이 무다 가는 너 자라 글자와 같다 우연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망연자실지 뭐라 망연하게 스스로를 이루는 모양이다 아주 그 망연자실하다고 그러죠 망연자실한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연 위 간자는 위 간자는 유경지 간야라 잠시 동안 잠시 동안의 사이 이다 망연자실에서 잠시 있다가 명지 의 삽다 선생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 되나요 명언유 교환이 명언 가르칠 교자와 같으니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 맹자 이교 아이라 맹자 맹자께서 이미 나를 가르쳐 주셨다 라고 말한 것이다 주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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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는 지자는 여기서 명지할 때 지자 이것은 이자지 명이다 이장 명이라는 거예요 약자 허자면 불성 국법이라 만약에 허자로서의 갈지자를 썼다면 그 국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지할 때 지자는 이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셨다 개인 기본심지 명하야 대저 그 본심의 발급으로 인해서 이공기소학지폐라 그 배운 바의 기소학 그 배운 바의 폐단을 공격 공략했다는 거예요 맹자께서 그 하나의 그 밝은 본심 그것을 가지고 그 이자가 목자한테 배운 그 잘못된 그 폐단을 공략했다는 거예요 시 이 때문에 시 이 때문에 시 시 오지어니 이비 피지 혹이 예안이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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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말이 이 들어가기가 쉽고 나의 말이 잘 이렇게 이해됐다는 거죠 그 이 본심의 밝은 그걸 가지고 그 배운 바의 잘못된 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나의 말이 들어가기가 쉽고 또 피지 피지 혹이 그 이자의 의혹이 피지 혹이 그 이자의 의혹이 이 아니라 쉽게 풀렸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셨도다 이렇게 깨우치게 해줬다는 거죠 경원보시 경원보시 말하기를 경원보시 말하기를 맹자 인 이지 본신지 명이 하야 맹자께서 그 이자의 본심의 밝음으로 인해서 이 입지는 거기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극 역 납약 자용지 의 극 극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얻은 것이다 뭘 얻은 것이냐면 역의 주역의 납약 자용지의 납약 자용의 뜻을 얻은 것이다 납약 자용의 뜻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납약 자용이라는 것은 주역 중수감께 중수감께 습감께죠 중수감께 육사효의 효사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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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밑에 음이 있고 양 또 음이 있고 음이 있고 양 음이 있죠 물이 상하에 이렇게 겹치니까 거기에 육사효을 해석하면서 납약 자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은주와 주은주 술동이의 술과 한동이의 술과 그 다음에 괴이를 대나무 그릇에다가 제사음식 이런 것을 용부에서 질박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그니까 술 한 통과 그 다음에 대나무 그릇에다가 제사음식을 아주 질박한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납약 아주 절약해서 드린다는 거에요 어디로 자유 창유자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그니까 그 아주 소박한 그 제사의 정성을 아주 검약함을 창문을 통해서 드리면 종무구니라 종무 끝에 끝내 소물이 없을 것이다 종무구라 이렇게 육사효의 효사가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니까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검약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의 정성을 바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납약자유라는 말이 납약자유라는 말이 납약자유라는 말이 마치 주역 습감괘의 육사효의 납약자용의 뜻을 얻은 것이라는 거에요 아주 작은 정성을 가지고 통하게 하는 거 그것을 여기에 지금 쇠주에 달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역 습감괘 중수감괘의 육사효의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자기의 아주 성심에 동성을 다하면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의 괴에요 거기에 육사효를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운봉호시 말하기를 운봉호시 말하기를 이자지 항목은 이자가 그 묵자를 배운 것 항목 이자가 그 묵자를 배운 것은 비아나 잘못이라는 거에요 잘못이지만 이 장기 친후 그 어버이를 후위 장사 모신 거 자기 어버이를 후위 장사 모신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거기에 하 일 후자는 이 하나의 두터울 후자 이것은 이것은 유시 이자지 행 득시처라 이 후자가 오히려 박장을 해야 그 묵가의 도리에 맞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후장을 했으니까 그 어버이를 후장한 거 그것은 오히려 이것이 이자의 행이 득시처라 옳은 것을 얻은 옳은 것을 얻은 것 이라는 거에요 이 후자 하나에 가지고 이자가 이 오름을 얻은 것이라는 거죠 에 무차등과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는 것과 에 무차등과 시유 친시 그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한 것 이것은 이자지 소원 이 두 말은 이자가 얘기했죠 이것은 이자가 말한 바로써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거에요 서로 서로 배치가 되는 거죠 서로 어긋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그러나 차 이 일 시자는 그 중에서 이 하나에 비롯될 시자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 시유 친시 할 때 이 시자 한자는 또 마찬가지로 유시 이자지 설 죽시처다 이것도 이자의 설에 오름을 얻은 것이라는 거에요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외부이니까 어버이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시자하고 그 다음에 그 어버이를 후기장사 지낸 끝자 이 두 자에서 이자의 그 오른 이자의 말이 오른발을 얻은 곳이라는 거에요 두 곳이 그러니 소이 가 인기 본심지 명이 교지하라 그래서 이 때문에 그 본심의 반응이 밝음으로 인해서 인기 본심 지명 그 밝음의 본심으로 인해서 이 교지하라 그래서 그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밝음의 그 밝음의 본심을 나타내는 글자가 그 후장 어버이를 호장했다는 후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어버이로 시작된다는 시자 거기에 밝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로부터 깨우칠 수 있었다는 거죠 신한진씨 말하기를 신한진씨 말하기를 어민성지 본선을 어차장 우가견언이라 견자야 우가견언이라 인성지 본선 사람의 본성이 본래 선하다 인성 사람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 사람의 성품이 본래 선하다 성선서를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 차량 이 장에서 이 장에서 더욱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더욱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의 선함을 맹자의 성선을 말씀하신 그 성선을 증언하는 것을 이 장에서 더 더욱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세주 봤어요 지금까지 등문공장구 상을 마쳤네요 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